TV로 누나 보는데 예쁜데 푸석푸석해. 뭐래? 예쁘다고 인터넷이 아주 들썩였다구만. 어디서? 인터넷 안 하냐? 못 봤는데. 안 그래도 예쁜데 이거 바르고 더 예쁘게 나오겠다. 어떡해? 너무 예쁜데? 고맙다. 휴가도 냈다며.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좀 갔다 와. 내 걱정해주는 친구는 너뿐이다.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어디 콧바람 좀 살라고. 멀리 갔다 오려고. 정열과 낭만이 뒤엉켜 있는 곳 지상라고 빨리 어때? 아버지. 아직 밖에 쌀쌀한데 반팔 좀 이르지 않아요? 어이구. 이 옷을 왜 입고 있는 줄 알아? 아니 역가계 사장이 여행 기념품이라고 줬는데 희우바라고 팔에 닭살 차마 가며 입고 있는 거야. 이거 무덥스러워. 희우야. 네 것도 있다. 제 것도. 자. 어떠냐. 잘 어울려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발리 남자. 됐어 됐어 그만해. 발리 엄청 좋아요.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한 번 가세요. 한미는 발리 가봤어? 거기 바다랑 석양이. 진짜 죽여줘요. 내가 태평양 타입인데 발리 한 번 못 갔네. 발리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. 그럼 이번 일 끝나고 다 같이 떠나요. 가족 여행으로 쫙. 진짜? 언제? 조만간 조만간 모시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발리 댄스 연습해야겠다. 밸리지 밸리. 밸리라 밸리라. 어서 오세요. 자 먹자. 뭘 초이스 해도 감동일 겁니다.